안녕하세요 천희동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수가 자꾸 늘어가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피파민트 애션쇼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션쇼 오일은 미들 노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티커가 감싸진 피파민트가 미들 노트예요. 증발되는 속도가 중간 정도이고요. 잎이나 줄기를 잘라서 추출을 합니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말린 잎을 가지고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요. 페파민트 오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장품법에 의거해서 이 페파민트를 브랜딩해서 피부에 바르다 보니까 화장품으로 원료 보고를 해야 해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따라 붙습니다. 리모넨, 릴랄룰 그리고 멘톨 성분이 40%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환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1.8 시네올도 있고 리모넨부터 베타피넨 다양한 구성 성분들이 함유된 것이 바로 페파민트 애션쇼 오일입니다. 페파민트 애션쇼 오일의 코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파민트는 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요. 특히 대표적인 얘기가 급취했을 때 그리고 막 어지럽고 굉장히 힘들죠. 그때 이 페파민트를 사용해요. 특히 또 귀에 문제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차 멀미. 갑자기 막 메스 꺼지면서 멀미가 있을 때 있잖아요. 멀미를 할 경우에 또는 급취를 했거나 채끼가 있을 때는 손끝에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한 방울 보일까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100회에 흡수시켜요.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좀 더 크게 문지르셔도 돼요. 이렇게 벌써 향기가 1이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오고요. 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유, 시원하네. 이렇게 하면 이 귀의 밸런스가 맞춰져요.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급취했을 때 토하고 싶은데 안토해지잖아요. 사실 채하면 한번 토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토해지죠. 입대는 어떻게 하냐면 생산남물을 한 50ml 정도, 일회용컵으로 반 정도 받아요. 37도, 38도 정도 되는 온수. 한 50ml 정도 받아서 이 페퍼민트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 그리고 섞어서 약간 한 5초 정도 초향을 날려버리고 입 안에 물어요. 입 안에 한 모금 입에 물고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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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에 30번. 그리고 뱉어내세요. 또 입 안에 한 모금 물고 또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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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뱉어내고 세 번째 이제 한 모금 위에 물고 가글 가글 30번 하신 다음에 꼴딱 삼키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막 토하고 싶어서 확 토해내요. 그러고 나면 그 채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채끼를 가라앉혀주는 귀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닉네임이 귀의 마술사예요. 그래서 이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페퍼민트를 씁니다. 하지만 이 페퍼민트는 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있을 때 쓰시면 더 효과적인데 고혈압일지라도 체했을 때나 또는 멀미가 있을 때는 페퍼민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상승됐을 때 혈압을 내릴 때는 페퍼민트를 쓰지 않고 주니퍼블리를 쓰고요. 혈압이 저혈압인 분들은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혈압을 좀 올릴 때는 페퍼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퍼민트는 또 좋은 게 열이 펄펄 끓을 때 있어요.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열이 다 머리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 뇌에 40도 이상의 열이 오르게 되면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요. 또 내수 망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열을 최대한 빨리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열이 날 때도 저런 페퍼민트 한 방울을 베퀴에 찍어서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열작용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스테디하거나 할 때 향기를 맡으면 편안해져요. 막 열이 위로 상승하죠. 심장의 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얼굴이 막 붉어지고 머리가 찌끈찌끈해질 때 페퍼민트 이렇게 베퀴 한 방울 또는 향기 만든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디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우울증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기가 막힌 효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걸 해보고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짱이다.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조금 실험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름에 욕조의 물을 닦은 38도의 욕조의 물을 받고 페퍼민트 막 여덟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신을 담갔어요. 아 처음엔 따뜻해. 좀 지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물의 온도는 따뜻해요. 그 38도 온도 그대로예요. 갑자기 막 물이 한기가 막 드는데 5분 만에 나왔어요. 너무 추워서 밤새 추웠어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한여름에 더위 먹으면 얼굴도 막 붉어지고 차가운 거 계속 먹으면 더 열이 나잖아요. 이때 제일 좋은 건 페퍼민트를 가지고 입욕을 하거나 조격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입욕하실 때 8방울 넣으시면 얼어 죽고요. 네 4방울 더 이상 넣으시면 너무 춥습니다. 조격할 땐 2방울만 넣으세요. 네 너무 추우니까 네 조격만 해도 열이 내려요. 더 간단한 건 페퍼민트를 수윗알몬드에 떨어뜨려서 손과 발에 발라요. 그럼 막 시원해져요. 그리고 아이스팩을 발바닥에 갖다 대요. 그러면요. 금방 열이 내려요. 그래서 한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짱 좋고요. 막 땀이 멈추지 않고 더울 때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이 페퍼민트는 팩에 섞어서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팩이 빨리 굳어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팩에 섞어 사용하시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원액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해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아까 열이 오르거나 메스껍거나 어지럽거나 멀미 증상이 있거나 체했을 때 100개 한 방울 찍어 바른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두피가 염증이 있거나 민감하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영유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표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흡수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페퍼민트 대신에 주니퍼베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페퍼민트 에슈니슈얼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셨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여쭤봐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늦더라도 답변을 꼭 해드릴게요. 요즘은 아로마 테라피를 몸에 바르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